이것이 바로 말로 만든던 도토리 키디기 두 번째네? 잠깐만 이렇게 다시 다 세우자 정말로 도토리 키디기라 되게 걔네 진짜 쌍둥이네 다 큰 것 같다 잠깐만 내가 키야 잠깐만 대자 왜 그런가 트위 이런 거 다른 거 더 큰 것 같은데 어떤 게 제일 큰 것 같나 트위 그게 제일 큰가 그런 것 같군 자 트위 자네도 한 개 먹도록 하지 알았다 트위 도토리를 무슨 수로 까나 나도 도와줄게 너는 여기 중에서 레아가 마음에 들은 거 세 개 걸려 세 개 두 개 두 개 아 두 개 요거는 열심히 한 보람이 몇 개 있는지 할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 몇 갠지 세보자 레아야 여덟 아홉 레아 다섯 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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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서 만찬을 즐겨라 즐 야 요것도 있어 응 오늘밤에 만찬을 즐겨 즐기렴 오늘 밤 오늘 안녕 오늘밤에 만찬을 즐기렴 가자 그러면 바람쥐들 아침에 만 즐길까 밤에 만찬을 즐길까 아 어 어 그거는 셀링턴이 알아야 돼 셀링턴이 알아? 어 그래? 어 셀링턴은 해양학자지 나는 나는 트윙이 더 트윙이어서 몰라 아무튼 언제든 즐겨라 제니야 그만해 가자 충분해 엄마 어디 페이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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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해 페이소 그만하는게 좋겠어 페이소 그만해 트윙 몹시 페이소 그만해 알았어 가자 페이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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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픈 동물들이 먹을 음식을 충분히 준비해놨군 정말 마음 따뜻한 펭귄이야 펭귄? 페이소 어서 오도록 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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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